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19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포스텍의 확장형 양자컴퓨터 기술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7년간 국비 135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산업허브 플랫폼 구축과 관련 핵심 인력 육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속도로 계산이 가능하고 국방과 과학, 자동차, 항공우주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